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하여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3번 낭독해 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올린 진달래꽃 한번 들으니 보약 한 첩 먹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연속 읽어서 작품을 만들어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보약 한 첩이 대략 30만원 정도 하니 3번 읽으면 채첩 먹는 효과가 난다고 3배의 생일 기념 축하 비용도 낸다고 합니다. 보약 세첩비 100만원을 내신답니다. 물론 이 비용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관심있게 계속 방문하여 주시면 상응한 이벤트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버 구독자 100명 갓 넘긴 찰나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멋진 스토리를 시 앞부분에 나레이션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도 보약 세첩 먹는 기분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끼리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보기가 mystery 진달의 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지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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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지오리다 지오루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호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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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